올해 우리 언니가 운이 좋다라고 아마 이래저래 말들을 했을 거야. 왜냐하면 올해 나이가 나이수로 따지면 좋은 나이인데 제가 볼 때는 좋은 나이는 아니요로 보여요. 자 우리 언니한테는 올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남편.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아는 사람? 지인. 그럼 이 사람도? 지인. 뭐 해보는 거야 이거? 바람표요? 사실상 바람은 아니죠 바람은 아닌데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몇몇? 네. 한 명도 아니고 이혼은 아직 안 했는데 이혼 안 했죠. 근데 이혼은 예. 이혼은 안 했죠 이혼은 안 했는데. 아 근데 이게 저도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슬이 바짝 바짝 마는다. 이게 왜. 자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내 얘기 잘 들어요 어차피 전 보러 왔으니까 네네. 어쨌든 간에 지인인데 지인과 궁합을 보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어떤지 나랑 인연줄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온 거죠. 아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뭘 어떻게 해. 궁금한 게 많은데. 네. 궁금한 게. 궁금한 게 많아요. 자 궁금한 남편한테만 궁금하시고요. 궁금한 거는 본인의 인생살만 궁금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적에는 쓸데가리 없는 자들을 앉혀놓고 나서 이게 엄마가 연락을 하고 뭐 이 사람과. 교류가 있죠. 하하하. 교류요. 솔직히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메신저. 이게 메신저 뭐 뭐 뭐 카톡이나 메세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내 마음 알아주고 조심해 드린 게 내가 아까 그랬지 언니가 운은 좋아요 우는 나이로는 좋아 근데 언니 개인사로 보면 운이 나빠요. 자 나는 몸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바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거야 그지. 그죠 내가 볼 적에는 마음을 줬던 뭐가 줬던 바람이야.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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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는 밤 바람 내가 뭔지 모르게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일해 미치지 않고 나서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재미야. 설레요. 설레 심장도 뛰고. 근데 왜 안 만나. 아 근데 제가 앞에 나설 용기가 없어요 제가 몸이 좀 뚱뚱하고 얼굴도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어디 봐서 뚱뚱한 건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뚱뚱해도 좋아할 것 같으면 미안해요 바람은 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잘 들어 이거에 꽂히면 안 돼 직성으로 오래 언니가 남편과의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본인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들지. 별 문제 없죠 집안에 집안에. 일단 바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알았어 알았어. 바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웬 남자랑 그러면 메신저를 하고 설레고 내가 좋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가 여태까지 남편이랑 사는데 이런 게 없었는데 신기하고 호기심이 들고. 근데 한 놈이 아니라. 다론 두 논 서놈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게 바람이 아니면 미친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점을 볼 일이야 잘못된 건지 선택을. 근데 제가 이게 잘못된 건지 이거를 그냥 제가 판단할 게 아닌 게 지금 제가 그 사람들한테. 돈도 줬어? 그니까 제가 그래서 문제가 제가 일단 몸만 안 주지 마음과 돈과. 그러니까 그게 바람이 줘. 그러니까 막 오만 거를 다 몸만 안 주고 다른 건 다 줘 줘서. 원도 없고 지금 너무 설레고 너무 좋은데 이거를 내가 멈출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싫고. 엄마. 네. 남편 알아요 이거? 모르죠. 모르지. 네. 그러면 큰일 나겠지. 네. 엄마 뒤에. 울고 있는 여자가 하나가 있어. 이삼 년 전에 초상 난 거 있어 없어요. 상문 누가 돌아가신 거 있냐고. 있어요. 있어요? 네. 여자라고 그러면 누구야 엄마야. 엄마. 친정엄마. 그래. 상문 빨아믿어서 네가 미쳤구나. 이 사람들과 만난 게 최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자 엄마 나이를 보잖아 사사운 죽을 사자 두 개. 그거에 내가 상문 빨아랑까지 들어오니 내가 미치니 어따가 말할 때도 없어. 남편과 해. 문제는 없다 그래도 고리 깊고. 여자로서 내가 뚱뚱하고 못생겨서. 스스로가 자격지 심해. 내가 그래도 이 저런 사람들이 나를 모르게 위로해 주고 밥 먹었냐고 물어봐 주고. 맞아요. 눈이 오면 눈이 온다 얘기해 주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 나는 이거를 멈추고 싶지는 않아. 난 이게 지금 내가 행복이라고 살아가고 있고. 근데 나는 몸을 안 섞어 짓고 육체적으로 하니까 바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바람은 아닌데 이거 어떻게 멈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내 물어보자. 안 할 수가 있나요. 안 하면 되지 안 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근데 어디까지 이 사람들 본인이 가엾다 뭐하다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정신과 상담을 해 주는 거 같고 나를 다시 여자로서 인정해 주는 거 같아서 그거 대가성을 추구해서 돈을 입금 띵동띵동하니 차라리 점집에 띵동띵동하고 정을 봐. 그래서 답답해서 왔잖아. 그래서 왔으니까 얘기하면 들어요 언제까지 해줄 건데 이게 사랑이라고 칩시다 언제까지 갈 것 같은데 돈 떨어지면 못하네 그치 그리고. 언니 얼굴 보면 언니가 그랬다며 내가 모습이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싫어. 언제까지 얼굴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돈 입금하고 만날래. 사랑은 어떻게 해. 행복해? 불안불안하죠 매일 사는 게 불안불안하고. 이 사람들 연락 안 오면 어떡하나 그치. 남편이 알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연락 안 오면 어떡하나 연락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불안불안하다니까. 잘 들어. 아우스에 다 깨진다. 자 남편한테 아예 걸리는 게 먼저라고 두려워해야 돼요 걸려요 조심해요. 본인이 얼굴이 아침 다르고 이 사람들 연락 오면 다르고 저녁에는 저놈의 새끼를 보면 남편을 보면 얼굴이 인상이 그늘이 가득하고 시커메지고 저승사잖아 마찬가지. 근데 이 사람 연락하고 메시지 띵동하면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소녀 정신이 되는 거. 근데 이 사람들과 만나서 내가 연애할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나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게. 미안한데. 무당 쪽으로 따지면 네가 상문이 들어서. 상문 바람이 미쳐갖고 정신이 나갖고 나고. 정신과 상담을 받은 들. 언니가 이걸 못 멈출 거 같은 건 이미 물이 들어 버렸고 이미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나. 내가 말도 안 되는 물건뿐처럼 상상 속에서 나라에서 여기 깨어나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무슨. 그래도 행복하니까. 어. 막 대화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꿈에서 깨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하.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기준님. 네. 지금 꿈꾸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야. 현실. 꿈 나라라고 하기에는. 엄마 잘못하면 조현병에 정신병원을 갇힐 수도 있고요. 남편이 모를 거 같지 아니 알 거 같아 내가 볼 땐 걸릴 거 같고 자 내 얘기 잘 들어. 지금부터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엄마가 내 얘기 들어서 안 하지 않아. 그냥 엄마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안 깨지면서 안 걸리면서 그냥 이게 맞는 거 같은데 내가 이러고 싶고 이걸 지킬 수 있나요 근데 깨어나고 싶어. 뭔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 저 마음 그죠. 여러 가지 다중이가 들어가 있는 거 같지. 응 왠지 모르니까 내가 미친년 같죠. 나 하루에도 열 번도.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은 화만치 행복해 너무 좋고. 표정 변화가 막 바뀌고. 도라인 거 같죠. 완전히 도라인 거 같아 지금. 상문이. 저승사다 때문에 상문이 엄마를 미치게 만들었고 어머니 어머니라고 어머니 보낸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누구한테 위로를 못 해 버리니까 내 감성에서 저 남편을 보자니 답답하고 나를 하수인 취급하고 하녀 취급을 하고 있고 식중이 아이고 뭐야 뭐야 하 뭐야 뭐래 가정부 취급을 하고 있고 근데 나들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위로를 해 주니까 나도 모르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빠져버린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됐냐고 안 잘못됐냐고 물어보고 싶으면 나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 행복 겪었잖아. 행복했잖아. 그면 여기서 멈춰야지. 왜 가지지도 못하는 거를. 왜 가지려고 그래. 그럼 여기서 멈추면. 이렇게 가장. 안 걸리니까 당연히 가겠지. 아 쭉 그냥 이렇게 가는 건. 가겠죠. 근데. 제 마음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과연 끊으면. 못 끊어. 지금 인간의 상태는 못 끊어 어 그러고 나 뭐 하나 물어봅시다. 돈도 줬어. 아니. 힘들었다고 해서. 잔인 아버지가. 미인병이다. 얘. 아니. 얘 된다. 언니. 본인의 친정엄마가 울고 있고. 본인의 친정엄마는 하늘문이 열렸는데 가도 못하고 오도 맞다고. 구천을 떠두고 계시고. 그 상운 바람 때문에 내가 미쳤고. 내 어머니한테 내가 미안한 건 마음으로. 못 해준 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이 가염나 보고 그 행복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거고요. 어. 착각을 하고 사는 거고. 이 사람들이 가요 언니가 더 가요. 돌아가신 내 엄마가 더 가요. 우리 엄마가 가요. 그렇지. 엄마가 더 가요. 그렇지. 엄마가 더 가요. 그러면 이 미친 것들한테 나 알도 못하고 돈 빼먹는 놈들한테. 그거 건드려서 돈 빼먹는 사람들한테 돈을. 물신 양면으로 뒷바라지 할 일이 아니라. 나는 똑같은 돈이면. 내 엄마 왕생긍락하고 저승사장 울리고 나 다시 정신병 돌아오기만을 기원하고 바라겠다. 그 방법밖에 없냐고 그 방법 말고는 없어. 그러면 조금. 안 안쓰러워 언니네 엄마가. 안쓰럽지. 안쓰럽지 근데 보고 싶지. 그렇지. 의지하고 싶지.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가 못 해준 것 같아 죄스럽지. 그것이 우리 엄마의 뇌와 마음을 건드려서 거기에 약해진 사이에 저승사자가 그런 상문의 기운이 너의 혀를 타고 들어왔지 내가 미칠 수밖에 없지. 그지. 맞아요. 하루에도 내가 진짜 이건 무슨 조석으로 바뀌어 조석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시시시 시간마다 바뀌어.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치자. 어? 이따 치자. 돈 준 거는 미친 짓이고. 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상문 걷어요. 상문 걷고 마음은 작겠다 싶으면 상문을 걷고 언니가 마음 차리고 언니 옆에 이런 악재 악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언니 마음도 움직였으면 좋겠어. 울 일이 아니야 울 일이. 이 후회스러워서라도 이 무당 집으로 온 것도 알고는 있지만 생각을 해 봐 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내가 한 놈 갖고 그랬다면 얘야 이게 무슨 한 놈 두 놈 서놈이야 이게. 어떡하냐고 그래요 내가. 돈이 안 아까워? 그러면 이런 걸로 굿 하는 사람도 있나요? 굿은 다양해요. 근데 언니 같은 마음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구슬에서 뭐로 바뀔 건데 바뀔 거야? 바뀌고 싶어? 이 사람들한테 돈 쓴 게 더 아까워요? 내 엄마 왕색 능락해서 하늘길 열어준 게 더 아까워. 나 하나 물어보자. 이 사람들이 돈 주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 또 나갈 건데 내 엄마 구천을 떠돌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은 아까워서 못 해주니? 어떤 게 아까워? 물어볼게요. 그 사람 돈 준 게 아깝죠. 이제 아깝다는 거 들어? 제 정신 없네. 무당 집 자주 와야 되겠다. 제 정신이 자꾸 돌아오지 않니? 그죠? 여기 왔을 때만 지금 제 정신인 것 같아. 그게 언디 정신이야. 지금이 언니 정신이야. 무당 집을 들어오면서 애군이라든가 뭔가 이거는 떨어놓고 여길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깐요. 언니도 살고 싶잖아. 내가 믿겠다. 바락바락 뭐라 뭐라 하는 건 살 수 있고 언니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내가 괴로운 나날이지만 남편이 힘들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언니도 언니가 하면서도 내가 이거 뭐 하는 짓거리인지. 내가 잘. 어떻게 안 되는 거지. 어디다 말을 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니까. 그만들이야. 하나 물어봅시다. 얘는 이런 사람들 다 안 하고 마음을 잡고 살고 싶어? 네. 확실해요? 네. 어? 근데 구태해 줄게. 어. 괜찮아요. 근데 정신은 차릴 거예요? 어. 각서 쓰고 해 나라. 각서 쓰고 해 여기다. 제 마음이 바뀐다 그러면 저는. 바뀐다면 어딨어 바뀌게 해줄 때는 네 마음을 잡아야죠. 언니 마음을 잡으셔야죠. 바꿀게요. 바꿔야죠 바꾸겠습니다. 확실히. 바꿔야죠 그죠 바꿔야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쓸모 대가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내 엄마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셔. 네.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잘못하면 이 남자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병신 병자 정신 병아 미친년 꼴을 당하게 생겼다고 지금. 근데 본인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그러니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언니로 돌아올 수 있으니. 저기서 조금 차리고 어차피 나갈 돈. 내 엄마 보내고 저승사자 상문 물리고 내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원. 바라는 거. 그거에 조금 마음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보 같고 멈춰라니까 남들이 뒤통수 쳐먹는 거 아니야 지금. 아이고. 아이고는 무슨 엄마 돌아가서 아버지 돌아가서 아이고를 하고 있게. 마음이 그래도 풀리네요. 그래도 말을 하고 나는데. 안 풀리면 어떡할까 안 풀리면. 누가 언니를 위해서 위로를 해줬고 누가 언니를 위해서 열정하게 얘기를 해줬고. 이걸 누구 가서 얘기를 할까 다 이미 다 미쳤다고 아직 속아리 끙끙하면서도 행복한 것 같고 뭐 한 것 같고. 근데 내가 이게 나도 모르게 도박이 왜 못 끊겠어. 징도록. 마약을 왜 못 끊겠어. 행복한 것 같고. 끊을 수 있을 때 끊읍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이야. 네. 네.